정국의 운동 정국의 운동 정국의 운동 어!? 너? 좋지 않은데? 아니야 나 오늘 옷을 신었잖아 저 어제 그 옷 그대로거든요 인정한데 저 자만인 줄 알았네 야 제가 왔어? 미안 뭐 예를 없어? 너 사람인 거 몰랐어? 당연히 도와줄 아마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안 와봤는데 우리 옆에 있는 엄마가 잘 쏟아지는 보성은 내 모습이 안녕하세요 프로듀싱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유튜브 그리에서 도진부진라고 합니다 안되셨기 때문입니다 병아리 같다 진짜 마스크도 노란색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노래 대박이에요?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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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더욱 크게 아 근데 프레시즈스도라는 느낌 너무 귀여워 보살립니다 봅니다 그 안무 알려드릴까요? 네네네 됐습니다 좋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부산 동생 있는 느낌 약간 학교에 제가 진짜 친한 후배가 있었다면 저런 후배가 있었지 않을까 아휴 그런 느낌 아 귀여워 더우시죠? 조금? 괜찮으세요?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물 좀 드릴까요? 어 좋아요 커피 있어요 커피 드실래요? 이건 너무 너무 내가 목에 땄고 아직 내가 목에 제가 목이 말랐어가지고 너무 덥니다 제가 연습을 놓은 Grade meetings 카이타고 제가 들고 한 거예요 친구들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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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아 네 어떻게 해 아 가려 아침에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너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잘해 진짜 영상 보니 진짜 막 열심히 노래도 엄청 열심히 근데 그거 열심히 저보다 더 길어올 거 같애 두두두두 원 앤 투투 하고 바닥 위브 두 번 하고 대각선 앞에 대각선 그리고 슝 보라이언 빵 탕 탕 탕 조금만 조금만 탕 음 이때도 머리가 탕 탕 탕 탕 탕 음 좋아요 잘한다 귀여운 분들을 우선에 받으니까 발이 저희는 저희 요성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이런 촬영을 안 다녀요 저희 요성 아니에요 아니요 와 루 루 플레이 az 루 추리 아 아 다 재미있고 이렇게 저희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트 해줄 테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너무 좋아해! 그냥 몰아줄게 우리가! 이런 거? 이런 거? 어때? 어쩌다도 돼? 좋습니다! 아니 뜨거워! 원래 이 연습실은 내가 춤추지 않으면 추워요! 근데 내가 춤추는 순간 에어컨이 안 들리나?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춤을 원래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은이를 만난 이유로 저희가 처음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뭐 하냐고요? 촬영이 언니 이거 이기지! 이 정도까진 안 해! MBTI 똑같아서 그래 진짜 다르게 생겼다 하꼬롬이 왔어요 그림체 달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하꼬롬이 왔어요 하꼬롬이 왔어요 하꼬롬이 왔어요 하꼬롬이 왔어요 하꼬롬이 왔어요 하꼬롬이 왔어요 시작할 때 가까이서 아직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? 그렇게 할 땐 그러면 전화는 연기를 할까? 할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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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툭템으로도 꼭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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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? 이 귤줄을 줬잖아 음! 오! 완전 붙었어 최고 최고 와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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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사과 봐 트럼 언니가 옆으로 서서? 이렇게 괜찮다 이런 아 이렇게? 아 이렇게 네 나왔나 나왔나 제발 내 꿈을 더 깨서 다 떠올렸던 내일도 해 빙뻔 무하루 리피트 루 렛스 갈라왔을 것 같아 어때? 좋은데 좋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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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어땠어요? 춤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직접 안무를 티칭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티칭 어땠나요? 지원 언니의 티칭 어땠나요? 세롬씨 티칭도 지원님 티칭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저는 이제 대박을 예감했습니다 저를 믿어 믿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나인 최애 한 명 골라주세요 아 어떡해 나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봐 왜 물어봐 그런 거 언니 진짜 언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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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히 뽑자면 프로미스 나인 분들입니다 저희 물어봅시다 그런 거? 아 그럼요 제 차례를 뽑을 수 없어요 제가 다 최애 그래 그런 거 짓궂게 물어보지 말자 그런 거 아니 지원 언니 진짜 물어보지 말자 미소가 너무너무 예쁜 지원 언니 저기 계시는 지연님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님 감사합니다 지원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수능 잘 보라고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린다 수능 잘 보라고 수능 잘 보라고 수능 꼭 잘 보시고요 수능 정말 낯가리지는 거죠 둘이 뭐야 완전 나 참 좋습니다 발표 다음 주에 오늘 주에 감사합니다.